오늘은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바로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10월 12일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며 미국에서는 연방 공휴일로 콜럼버스 데이를 지정했지만 몇 년 전부터 콜럼버스 데이에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매월 10월 두 번째 월요일인 콜럼버스 데이를 향한 엇갈린 여론 때문에 미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콜럼버스 데이를 내셔널 할리데일로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부터입니다. 선조인 콜럼버스를 영웅시하는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 적극적인 로비가 미국 의회를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콜럼버스는 유럽의 착취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원주민 사회를 중심으로 원주민들에게 콜럼버스의 도착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미국 전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백인 중심의 역사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미국 각지에서 콜럼버스 동상을 철거하라는 주장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의 경우 2020년 콜럼버스 조각상 두 개를 철거했고 볼티모어에서는 시위대가 콜럼버스 조각상을 끌어내린 뒤 바다에 던졌습니다. 코네티컷 주에서는 콜럼버스 석상의 머리 부분이 사라지기도 했으며 악화하는 여론 일부 지자체는 콜럼버스 데이라는 명칭 자체를 변경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리건주와 보스턴, 필라델피아는 지난해 콜럼버스 데이라는 명칭 대신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뉴저지 등 일부 학군들도 연구의 날 등 별도의 명칭 아래 수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계 미국인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 단체들은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등 각 지역에서 콜럼버스 조각상 철거와 콜럼버스 데이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뉴욕 시큐레스에서는 법원이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손을 들어줬고 피치버그 법원은 콜럼버스 조각상을 철거를 허가했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 단체의 회장인 바실루스는 소중한 우리의 역사가 지워지는 것을 앉아서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